생방송, 파이널 생방송 부대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곧 여러분들한테 정말 라이브로 찾아뵙겠지만 이게 사실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긴장을 좀 풀어볼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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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저는 인간 걸스 플래닛이십니다. 아, 맞죠? 이따 지금 리허설 또 좀 하고 이제 정말 몇 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플래닛 마스터로서 인사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틀어줄 거면은 끝까지 틀어줄 거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따 이제 8시에 라이브, 이제 파이널 생방송 무대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오글거려하냐고요? 아니 지금 여기 혼자서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처음이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더라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제 내려가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 뵐게요. 파이널 생방송 무대에서요. 안녕. 다음에 또 볼게요.